홀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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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명자 김명자 줘봐 김명자 김명자 너 좀 이산질하는 거야 어? 너? 나? 그리고 살아남은 얘네 전부 다 중징계야 불법법과 불명의 전역감이 우리 인생 다 끝이라고 DMZ 작전상황에서 수액들 교전수칙에 따르면 한중이 말 맞잖아 한중이 한중이 한중이! 한중이 이 새끼야! 자자자자 응? 한잔하고 마음 좀 추스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 잘 해결하는 거 아니야? 이 소심한 성격 여전하네 어?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좀 대범해줘야지 그거 겨우 둘 하나 섹터 때문에 이 난리야 대식아 아직도 정신과 다니냐? 아직도 정신과 다니냐? 약근은 지 한참 됐습니다 약근은 지 한참 됐습니다 약속이 터지면 VIP 행사가 열리는 곳이니 나도 관여를 해야겠네 계속 보고해줘 한장군